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레이스와 함께 할 여러분들의 쿡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득점을 향한 스킬과 논리의 완성, 로직앤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직앤제가 조만간 개강을 한다는 것은 하반기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파이널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과탐의 경우에 상반기 때 이론과 기출의 학습 그리고 실전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면 하반기 때는 그 실전 경험을 극대화시키고 좀 더 실수를 줄이면서 시간 조절 훈련, 실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피디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제가 영상 속에서 피디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티키타카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기도 하면서 저걸 짜고 치는 곳 수도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절대 피디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 피디님도 저랑 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피디님들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NG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막 싸웁니다. 우리 피디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피디님은 아프실 때가 있었나요? 당연히 주셨겠죠. 그럼 병원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싶어요? 잘하는 의사. 또 우리 수험생들도 본인이 생명과학을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잘하는 생명 강사한테 수업을 듣고 싶겠죠. 그러면 잘한다.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친다라는 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명이라고 하는데. 피디님 생각은? 경력? 우리 피디님한테 더 여쭤보면 화내실 것 같아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병원에 가서 명의,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조은사 선생님의 기준은 바로 뭐냐? 지식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실정 경험이 많으신 분, 반복적으로 어떤 의료 행위를 충분히 하셔서 실수를 안 하실 만한 분, 다양한 경험, 최신 기술을 많이 습득해서 나의 이 질병, 병을 정말로 신뢰감을 가지면서 잘 고치실 만한 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능 감옥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실전적인 경험적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겁니다. 주의관계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직엔제, 엔제라고 하는 문제의 집. 문제풀이 강의의 목적이겠죠. 로직엔제의 표지입니다. 로직엔제의 활용 목적은 최신 경향 그리고 다양한 유형을 반복적인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실전에 강한 문제 해결 능력을 우리 수험생 분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된 엔제, 문제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제라고 하면 막연하게 문제가 많이 있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문제가 넘칩니다. 사실. 특히 생명과의 경우에, 탐구 내에서도. 그래서 막연하게 문제가 많이 들어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변별력이 있는 주제, 막전이 근육, 유전. 그리고 최근에는 생태계 내에서의 방영구법이나 에너지 효율 추론과 같은 이런 생태계 수학적 계산도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그런 변별의 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험생 같은 경우는 특히 생태계 방영구법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줘요. 선생님, 방영구법 문제 좀 더 많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인 거지. 그래서 이런 변별력이 있는 주제, 막전이 근육, 유전, 생태계 수학적 계산 이런 이 주제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풀이 훈련을 해보자는 게 올해 로직 엔제의 컨셉이에요. 로직 엔제의 문제 구성은 그래서 막전이 근육, 유전의 올해는 생태계 수학적 계산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로직 엔제의 교제 구성은 자문계와 마찬가지로 강의용 문제의 플레이와 복습용 문제의 리플레이, 그리고 정답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플레이와 리플레이는 동일한 주제, 동일한 문제입니다. 차례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로직 엔제는 구성되어 있냐면 플레이의 강의용 문제는 각각의 선지를 OX 퀴즈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찍어서 문제를 풀게끔 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게끔 즉, 논리적 사고, 그리고 철철 로직에서 훈련해왔던 그동안의 스킬 이런 스킬과 논리를 모두 녹여서 풀게끔 할까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 쪽에 동일한 문제에서는 이걸 보기 박스, 기억, 예언, 디그 선택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선택지를 활용한 풀의도 연습을 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문계에서는 플레이 쪽에서는 스스로 다 써보게끔 하고 리플레이 쪽에 필요한 것도 써놨는데 제가 또 번거롭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로직 엔제는 플레이 리플레이에 키포인트나 문제풀에 필요한 정리 요소를 다 한꺼번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추천학습법은 예습, 강의, 수강, 복습 이런 순서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습, 미리 문제를 풀어보기 문제풀이 강의이다 보니까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수고를 여러분들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현장 강의에서는 수험생들에게 현장 강의의 시간이 넉넉진 않기 때문에 한 문제당 많으면 한 3, 4분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3, 4분 동안 문제를 읽고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본인이 스스로 문제풀의 시작점을 잡아보는 거야. 밑에 선지까지 다 못 풀더라도 그 정도의 예습은 인강 수험생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플레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플레이 강의용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고 고민했던 흔적들을 남겨놨을 텐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함께 보시는 거야. 그럼 비교풀이를 하면서 또는 본인이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게 학습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복습은 리플레이를 활용하는데 특히 리플레이 문제는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수강을 오늘 수험생인 내가 강의 수강을 했어. 그럼 리플레이를 내일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도 되고 그럼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 우리가 문제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 사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언제 활용하냐?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 일주일이 흐르기 전에 리플레이로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까먹은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어차피 한 달 뒤, 두 달 뒤 이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 가면 또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을 테니까. 함께 활용하면 좋은 컨텐츠는 RGB 만점 시퀀스, 철철 실모, 시즌 1, 2, 3인데 이거는 모두 현장 강의에서는 과제물로 나가는 것들이라 온라인 수강생 분들도 이러한 부가 컨텐츠들을 과제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주 꾸준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친구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장 친구들은 RGB 만시 철철 실목뿐만 아니라 현장 전용 자료들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양이 많아질 거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촬영 및 업로드 하반기 제 개인적인 일정상 스튜디오를 병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로직엔젤은 8월 28일 현장 강의 개강으로 강의가 업로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촬영 방식은 현장 강의가 될 거고요. 업로드는 매주 월요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직엔젤의 수업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공지사항이나 또는 Q&A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저 연구해서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남은 기간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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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